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공부하는 영상을 준비했어요. 저는 주로 공부할 때 학교 도서관이나 집에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하는 공간의 변화가 필요하다 느낄 때쯤 저는 스터디 카페에 갑니다. 오늘은 제가 자주 가는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하고 근처 맛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던 하루를 보여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It's your heyday! It's you. It's you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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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